날 가려줬으면 괜찮아 그냥 때려도 장애인 인사 하자 아 아 안무가 이렇게 불러 신기하다 되게 커플룩이네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아프는 온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집 앞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게 끝이라는게 난 너무나 두려웠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너무나 와 신기하다 진짜 재밌어 니 목소리가 주시는게 신기해 재밌다 땡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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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샤 그라샤 시청자분들 그라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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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거져만가 맘에 없는 거짓말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진 않을까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니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작은 감정 맞춰 그렇게 사라질까봐 마음이란게 말처럼 되질 않잖아 보다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텐데 끝이라는게 끝이라는게 난 너무나 두려웠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나처럼 아픈 시계속에 나처럼 아픈 시계속에서 기억낼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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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난 돌아서 지만 와..재밌다 10cm 한번 해볼까? 10cm 그거는 1cm 1cm 2천 추가하면 돼? 2천 추가하면 돼? 2천 추가하면 돼? 1.5만 원 10cm 10cm 뭐라 아..아..이거의 뒷다리 10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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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cm